간판, 현수막, 안내판 등을 전문 제작하는 주식회사 교성은 건물의 외관을 변형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임대사업도 하면서 현수막 제작을 일일 최대 찬여장을 만들 수 있는 출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광고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산업디자인회사 경영혁신 중소기업 메인비즈 실용신한 특허 프랜차이즈 사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교성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회사로 발돋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영혁신 중소기업 경영혁신 중소기업